이거 집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집가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점프 뒤교 했는데 나쁘지 않죠? 이래던데 라인저 밀리긴 해? 아 이러면 Q쓰지 말걸 바비 아 이거 한번도 안 들었어? 이게 안 맞네? 아 맞았어야 했는데 아니 라인자 이나면 너무 좋은데 미드나인자. 와 있으면 나드자. 와 진짜 쓰면 안 돼. 티가 잡힌다 이거. 마스패라 먹어주고. 파이팅. 저는 그냥 미드나인자 할게요. 끝났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저는거. 다음. 여러분 너무 좋은데 라인전. 어 이거 하자 미친. 어 킨디 이번 좋은데. 거리 안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라인전. 나쁘지 않고. 킬도 먹어서. 개이득. 다음 지금 덴포턴이다. 별로 안갈리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제 받아 먹었습니다. 이번엔 받아먹고. 스텝만 줘. 스텝 쌓는 용도도. 스텝 한번 줄 수 Soy.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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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야 닐리야 죽여 이거 봐줘 그거 지게 맞아? 이거 이제 1분 기다렸다가 라인 받으면서 테일러 복귀하자 도와주고요 이거 빨리 승리는데 여기 계시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카밀 바텀 문제 제가 부탁합시다 카밀 제일 잘 컸으니까 나이스 설에 이거 와드 박아서 정글 정선 찾아주자 해보면 보이면 와드 안 박을게요 아까비 방금 이겨야 맞아 이제 패 시간 와드 안쓰면 안죽거든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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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자 지금 아 방금 바뀐 거야? 자 미련 들어간다 자 해준다면 나쁘지 않게 잘 깠다 아니 이걸 어떻게 지는 거야 진짜 이거 어떻게 졌어 이 싸움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게임 참 습리네 흠 뉴덴 가야되나? 아 근데 햇볼이 늦었어 이거 대천사 늦었고 뉴덴 가야 돼 니달리만 한 번 잡으면 게임은 인점을 더할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해 나 해다 진짜 나 해다 진짜 하하 아 아 10 10 10 10 10 2. 2. 2. 2. 3. 3. 3. 3. 3. 3. 3. 아 진짜 뺏을걸 이거 밑에 뚫어야 돼. 먹혔겠다. 먹혔겠다.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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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아줘 먹어줘. 치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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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줘.